여러분 반갑습니다.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 스포츠 심리학 강의의 방선영입니다. 여러분, 스포츠 심리학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 스포츠를 하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어떤 심리상태가 중요한 걸까? 네, 전부 다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선택하려고 보니까 교재를 딱 봤어요. 봤는데, 오, 뜨악! 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 이게 보면 다른 과목들보다 양의 비중이 좀 많이 차지하는 거는 사실이에요. 사실이나 기존에 기출된 것들을 보면 그 난이도 문제에 있어서는 깊게 들어가지 않아요. 거의 제목 수준? 제목 수준만 완벽하게 이해하고 외웠어도 충분히 문제를 푸실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실 때 미리미리 공부하신다면,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전제 하에서는 충분히 선택하셔도 무방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스포츠 심리학의 개관 나와 있죠. 여기부터 들어가서 볼게요. 스포츠 심리학의 정의. 스포츠 상황에서 일어나는 인간 행동과 정신과정에 대한 해답을 추구하는 심리학적 원리를 적용한 과학의, 스포츠 과학의 한 분야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자체가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의미를 들어가서 보면요. 넓게 보면 광의의 개념이 있고요. 좁게 보는 협의의 개념이 있어요. 말 그대로 광의의 개념은 넓은 영역을 다룬다. 전체적으로 일반 심리학이 포괄하는 모든 측면의 스포츠 상황, 그와 관련된 어떠한 학습 발달 제어 영역을 적용한 관점이다. 여러분, 제발 학습 좀 하세요.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전생이 왜 저래? 막 이러죠. 제발 학습. 어떤 운동 제어, 발, 발달, 학습하세요. 학습. 운동 제어, 운동 발달, 운동 학습. 이 개념 자체가 광의의 개념에서 포함이 되고요. 거기에 건강, 운동, 심리학, 그리고 협의의 스포츠 심리학 역시 광의에 포함이 된다라는 것. 이게 옆에 기출 보시면 2017년도의 기출 포인트 보세요. 광의의 스포츠 심리학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포함되는 것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기출이 됐었어요. 그래서 운동 제어, 운동 학습, 운동 발달, 그리고 건강, 운동, 심리학, 그리고 작은 의미의 협의의 스포츠 심리학까지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 협의의 그런 개념은, 스포츠 심리학의 협의의 개념은 무엇이냐? 가장 키워드가 되는 게 운동 수행. 운동 수행에 초점이 맞춰진다라는 거예요. 스포츠 수행 또는 운동 수행에 초점을 두고 운동 기능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사회적 및 그 과정을 규명하는 것이다. 해서 기출된 거 보시면, 협의의 스포츠 심리학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심리적 요인이 운동 수행에 미치는 영향. 스포츠나 운동 수행이 개인과 팀의 심리적 기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운동 수행과 사회적 요인 간의 관계를 연구한다. 이렇게 해서 운동 수행이라는 키워드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넓은 의미, 좁은 의미,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봐야 될 게 우리가 스포츠 심리학의 역사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스포츠 심리학의 역사는 뭐 그냥 한 번 읽고 넘어가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태동기, 생겼을 때 트리플릿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학자이다라는 정도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 그리피스 시대에는, 그리피스는 이 사람도 역시 사람이에요. 코칭 심리학, 심리학과 운동기를 저술했다. 이러한 것들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준비기에는 연구가 미흡했다. 학문적 발달기, 이 시기에는 국제 스포츠 심리학의 모임이 개최됐고, 북미 스포츠 심리학회, 이러한 것들이 창설되었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 현재, 현재에는 어떤 응용 스포츠 심리학 지식이 발달하고, 스포츠 심리학의 연구와 현장 적용에 아주 활발하게 되어 있다. 점차적으로 발달하고 있죠. 그러한 정도로 그냥 간단하게 읽고 넘어가는 정도로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스포츠 심리학의 발전 과정, 우산불고기를 먹었으니까 체육을 해야 된다. 자, 53년도에 한국체육학회가 설립이 되었다. 이 정도는 그냥 한 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산불고기 갑자기 먹고 싶죠. 그렇죠? 그 다음 우리나라에서는요, 86년도 아시안게임이랑 88서울올림픽이 있었잖아요. 이 계기를 통해서 체육학이 급성장으로 되게 발달을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대회를 시점으로 해서, 그 이후에 생활체육 있잖아요. 우리가 많이들 하는, 지금 운동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 생활체육도 발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체육학이 급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되고, 현재 스포츠 심리학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읽고 가시면 무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스포츠 심리학의 영역과 역할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게, 이게 우리 보면 앞에 왔을 때 광해, 스포츠 심리학의 광해의 개념을 들어가서 보는 그러한 형태가 되는데요. 스포츠 심리학, 연구 영역 보시면, 뭐 성격, 동기, 불안, 공격성, 집단응집성, 리더십, 사회적 촉진, 상담기술 및 방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떠한 거, 이거는 달달 외우지 마시고, 심리학 하면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떠한 심리적인 요소, 이러한 것들은 전부 연구 영역에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뒤쪽으로 가면 그 안에 들어가서 다시 공부할 거니까 달달 외우지 마세요. 근데 그 스포츠 심리학, 그 심리학자 있잖아요. 스포츠 심리학의 전문가들은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스포츠 심리학자는 단순히 이 사람들은 스포츠에 대해서 심리학을 연구만 하느냐. 연구도 해요. 연구도 하고, 교육도 하고, 상담도 해준다라고 하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한다라는 게 기출이 됐었어요. 연구를 할 뿐만 아니라 연구자의 역할, 교육자의 역할, 그리고 상담자의 역할을 한다. 이 정도는 그냥 한 번쯤 읽고 가시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운동 제어라는 게 나오죠. 운동 제어도 역시 뒤쪽에서 들어가서 볼 건데요. 운동 제어의 키워드는 뭐냐면 이게 운동이, 인간의 운동이 어떻게 생겨나느냐. 운동의 생성 기전, 생성이 되는 기전이 무엇이고 그 원리가 무엇이냐. 이런 말이 나오면 전부 운동 제어와 연관을 해주셔야 된대요. 이게 키워드예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운동 제어 잡아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운동 학습은 뭐냐. 일단 크게 먼저 보는 거예요. 운동 학습의 키워드는 보세요. 역할 돼 있어요. 개인적 특성을 바탕으로 어떤 거? 연습. 연습하고 학습하는 거 있죠. 연습하고 학습하는 개인 체험, 그리고 경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운동 학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연구 영역에서는 다시 들어가서 볼 거예요. 운동 행동 모형, 학습 과정, 운동 기업, 전의, 피드백, 연습 이론. 이러한 것들이 연구 영역에 들어간다. 전의는 뭐예요? 앞에서 일어난 게 뒤에 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거. 그러한 것들이 전의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이러한 것들이 키워드가 된다. 연습이나 경험을 통해서 학습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생성. 어떻게 운동이 생겨나게 되는 기전이나 그 원리에 대해서 본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뒤쪽으로 넘어가시면 운동 발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운동 발달. 여기까지 볼까요? 우리 운동 발달은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요. 보세요. 어떠한 것들. 이쪽 보지 말고 기출 포인트를 보시면 운동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연령에 따라서 우리가 커감에 따라서 단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계열적이고 연속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다 같은 의미인데요. 갑자기 훅! 뭐 기던 애가 아니 엎드려 있던 애가 누워 있던 애가 갑자기 일어나서 막 뛰어. 그러면 기적이다. 이거는 세상에 이런 일에 제보해야 된다. 막 이러잖아요. 그러한 아이들은 없죠. 그런 것처럼 단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계열적이고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게 운동 발달의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건강 운동 심리학은 역시 포인트 보세요. 기출 포인트의 내용 그 내용만 인지하고 계시면 충분히 맞추실 수 있는데요. 지속적인 운동 참여와 그것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개인의 정신 건강에 관한 연구 분야이다. 이거를 달달 외우지 마시고 지속적인 운동 참여와 그것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개인 개인의 정신 건강에 관한 연구 분야는 무엇에 속하는가 하고 건강 운동 심리학을 넣고 다른 것들이 들어갈 때 뭐 운동 발달 제어 학습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키워드만 제대로 알면 충분히 문제를 푸실 때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문제를 푸실 때 그 국가고시잖아요. 우리 스포츠 지도서 자격증이 국가고시의 특징은 뭐냐면요. 명확한 증거가 있어요. 명확한 해설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기를 만들 때도 만들 수 없어요. 만들 수 없고 기존에 있던 거 있잖아요. 있던 것들 중에서 이렇게 단어만 종목이면 배구가 이렇게 했다라고 교재에 나와 있다. 어디 원론서에 나와 있다라고 하면 그 종목을 바꿀 수는 있어도 핵심 키워드를 바꿀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핵심 키워드만 잡고 찬찬히 공부하시면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으실 거고 문제 푸실 때는 훨씬 쉬우실 거예요. 그 다음 인간 운동 행동의 이해에 대해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운동 제어 우리가 봤어요. 그쵸? 운동 제어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서 본다라고 하는 건데요. 운동 제어 어떤 운동이 생성되는 생성되는 기전 원리 이러한 것들이 키워드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들어가서 보면 첫 번째 개념에 대해서 나왔어요. 개인 환경 과제의 상호장격 속에서 나타나는 복잡한 인간 운동 행동의 원리를 동작 지각 인지적인 측면에서 규명하는 연구 분야이다. 그러한 것들이 다 생성 기전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는 거고요. 운동 제어의 3요소에 대해서 운동 제어의 3요소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 지금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계시지만 우리는 다 그냥 한 명 한 명 개인지도 하는 느낌이잖아요. 그쵸? 누구랑 같이 배우는 거 아니잖아요. 저 혼자 그리고 여러분 혼자 지금 컴퓨터 앞에서 우리는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 지 귀엽게 동 개인지 동 이렇게 해서 개인적인 요소에는요. 인지 지각 개인의 동작 능력 이러한 것들이 세부 영역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 과제 자 선생님은 저는 성인이니까 술을 한 잔을 해요. 그럴 때 안주는 뭐를 먹느냐 과일안주를 먹어요. 과일안주 중국인들은 이걸 어떻게 발음한다? 과이 안주 과이 안주 전생이 왜 저래 이러겠죠. 과 이 안 조 과제가 이동성이 있는지 안정성이 있는지 조 정성이 있는지 이러한 것들 있죠. 이러한 것들이 과제에 들어가는 요소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환경적인 것은 환경은 쉬워요. 조절이 조절되는 환경인지 조절 환경인지 그렇지 않은 비조절 환경인지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출이 된 게 개인과제 환경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나왔겠죠. 이러한 것들이 나왔으면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떠한 것들이 또 포함이 되는지 우리는 한 번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 개인지동 개인지동 귀엽게 했다가 과일안주 이렇게 했다가 환경적인 것은 조절이 되는지 비조절이 되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3요소에 대해서 들어가서 봤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운동 제어의 체계에 대해서 들어가서 보게 되죠. 폐쇄회로 이론에 대해서 먼저 나와요. 폐쇄회로 이론이란 개방회로 이론 밑에 나오는 개방회로 이론은 거의 반대적인 개념인데요. 첫 번째로 보는 게 폐쇄회로 이론입니다. 기출이 참 많이 됐었고 문제 내기가 참 좋아요. 그래서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되는데 그 전에 자 선생님 오늘 입은 옷 어때요? 어때요? 폐피 같아요? 폐피 선생님 또 왜 이럴까? 뭐가 뭐가 나올까? 막 이렇게 생각하죠. 폐피 폐쇄회로 이론의 가장 키워드는요. 피드백이에요. 이거는 이것만 알고 가셔도 문제를 풀 때 훨씬 쉽다 라는 거죠. 어떠한 목표가 들어와요? 목표가 들어오면 피드백 피드백 연속적인 피드백에 송환 정보가 나타나요. 그러한 것들이 참조기제에서 오류를 계산을 해요. 오류를 계산을 하고 이러한 것들이 수정이 된다. 참조기제와 비교해서 오류를 계산해요. 비교단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수정이 돼서 지시가 이루어진다. 여기서 가장 키워드는 뭐다? 피드백이다. 이게 왜 이제 나오느냐. 들어가서 볼게요. 결혼식에 선생님 막 이러고 가서 신부 옆에서 폐피 아주 떡매너죠. 떡매너 이러한 것들 보세요. 폐쇄회로 이론은 개념 자체가 오류의 탐지와 수정을 위한 참조기제가 있기 때문에 정보가 피드백되어 참조기제와 비교됨으로써 오류의 탐지와 수정이 이루어진다는 이론이다. 이게 기출된 거 보세요. 폐쇄회로 이론의 사례. 테니스 서비스는 공을 서비스 코트에 떨어뜨려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첫 번째 서비스가 퍼스트 서비스가 너무 길어서 폴트가 됐대요. 그래서 손목 조절을 위해 시각 및 운동 감각적 피드백을 이용했어. 피드백을 이용해서 세컨 서비스가 공이 이탈하지 않도록 한다. 이거는 어떤 이론이나 이론과 연관이 되느냐 이거예요. 어떤 거? 피드백. 바로 나와있죠. 피드백을 이용해서 폐쇄회로 이론과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목표가 설정이 되고 연속적인 피드백 송환작용은 거쳐서 참조기지에서 비교되고 오류가 계산이 돼서 수정이 되고 지시가 되어 있다. 이러한 것들은 그만큼 어떤 어떤 운동에 표현이 안 되냐 이거는요 계속 연속적으로 되기 때문에 빠른 운동에 설명이 되지 않아요. 적합하지 않아요. 빨리 끝나는 것들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라는 거죠. 이게 제한점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반응을 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응 산출 피드백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한 번만 여기까지만 알고 가시면 돼요. 빠른 운동을 설명하지 못하는 제한점이 있고 반응을 산출하는 피드백이다. 반응 산출 피드백 이렇게 연관이 된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 이제 대항해서 나온 거겠죠. 얘가 이상하니까 얘 입장에서는 개방회로 이론은 얘는 계속적인 피드백을 주어져서 나온다라고 했어요. 근데 개방회로 이론은 아니다. 그거는 지시가 미리 설정되어 있다. 그래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계없이 실행된다. 입력이 되면 입력이 됐어요. 그러면 바로 지시가 이루어지고 실행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이에요. 그래서 어떤 우리 상이 된 해에 저장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운동이라는 것이. 그래서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바로 행동이 산출이 된다라는 건데요. 이거는 빠른 운동을 설명할 수는 있겠죠. 피드백에 크게 관여하지 않아요. 그렇죠. 정확한 참조기제가 없고 피드백이 크게 관여하지 않는다. 또한 상황과 관계없이 정해진 순서와 시간에 따라 작동되기 때문에 빠른 운동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교재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여기도 역시 제한점은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요. 첫 번째는 저장 문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저장 문제는 뭐냐? 이게 내 덴리피즐에 뭐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래서 바로 입력이 되고 이러한 것들이 지시가 이루어지면 실행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데 그만큼 저장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첫 번째로 제시되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신형 문제예요. 사람한테 어떠한 것들을 시켰어요. 시켜봤는데 처음 하는 거야. 나는 정말 아주 모르는 거야. 근데 해내더라.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거죠. 첫 번째 아주 몰랐던 것들에 대해서 그냥 그 사람들이 수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거냐 해서 저장 문제와 신형 문제 이러한 것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한 번쯤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행동체계에 대해서 나와있어요. 행동체계 행동체계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정보처리 단계에 대해서 나와요. 정보처리 단계 문제 출제가 잘 되죠. 근데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보처리 단계는 안에 들어가서 막 나와도 어렵지는 않은데요. 이 헤드라인만 나왔었어요. 어떻게 된다? 첫 번째가 감각 지각 단계 그 다음 반응 선택 단계 마지막으로 반응 실행 단계 말로만 봐도 이 순서는 잡아내는데 어렵지 않겠죠. 감각 지각 단계에서는 어떤 게 들어와요. 자극을 받아들여서 내용을 분석하여 의미를 부여하는 그러한 과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것들이 들어왔으면 그에 따라서 자극에 대한 확인이 완료된 자극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결정하는 그러한 단계가 반응 선택 그 다음 실제로 움직임 생성을 위해서 체계를 조직하는 단계가 반응 실행 단계예요. 그래서 감각 지각 반응 선택 반응 실행 이렇게 잡아내는 간단한 문제예요. 인간의 정보 처리 단계가 무엇이냐 해서 딴딴딴 이렇게 해서 잡아내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참고적으로 그냥 하나 적어놓을까요? 감각 지각 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자극의 정도 자극의 정도와 강도 어떤 정도의 세기가 들어오느냐 이게 첫 번째가 되고요. 두 번째 자극의 중요성 자극이 얼마나 중요하고 명확하게 이루어지느냐 이러한 겹들이 두 번째 영향을 미치는 요소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자극의 의미 부합 능력 얼마나 의미를 부합해서 할 수 있는지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지 의미 부합이라고 하면 좀 어렵나요? 의미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감각 지각 단계에 영향을 미친다. 반응 선택 단계 반응을 어떠한 것을 선택할 때는 이 자극이랑 자극과 반응의 자극과 반응의 부합성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것들이나 또는 선택의 대안수 있죠. 이러한 것들이 반응 시간에 영향을 미쳐요. 자극과 반응이 부합성이 약하면 약하거나 잘 안 되어 있어. 그리고 선택 대안수가 많아. 그러면 반응 시간 자체가 오래 걸리겠죠. 이러한 것들 그냥 한 번쯤 참고하시라는 내용입니다. 어떠한 것들 이 부합이 완전히 결속이 되었을 때 훨씬 빨리 실행될 수 있다라는 의미고요. 선택의 대안수가 조금일 때 빨리 선택할 수 있어서 실행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죠. 그렇게 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 출제되는 건 딱 이 영역 제목 수준에서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너무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다음 인간행동체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인간행동체계 감각저장 그리고 어떤 표가 나오고 감각저장 장기저장 지각체계 뭐 지각기제 단기저장 발생기 효과기 피드백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일단 우리는 감각 뭐 감각기역 감각 장기기역 단기기역 감각저장 장기저장 단기저장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좀 중요하게 들어가서 받으실 필요가 있으세요. 감각저장은 인간행동체계에 들어온 자극을 받아 지각기제로 보내거나 기억과의 접촉을 위해 장기기역으로 보내는 역할을 한다. 그냥 이 정도 수준으로 장기저장은 뭐다? 과거의 경험과 접촉하여 유관가가 제시가 된다. 이러한 것들 그 오래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는 이유는 뭐예요? 장기저장에 담아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것들 지금 들어오는 어떤 수많은 정보들 중에서 선택해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조처를 취해줘야 되는 게 장기기역에 남는 그러한 방법이겠죠. 단기저장 보시면 지각기제 먼저 볼게요. 지각기제의 주된 역할은 정보를 여과하는 정보를 걸러주는 역할이다라는 거고요. 단기저장 단기저장은 자기의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단기저장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행동체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한다. 가장 중요한 기제이다. 단기저장이라고 하는 애는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현재 현재 간단하게 써줄까요? 수행자한테 수행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역할을 해요. 그죠? 일시적으로 저장을 해요. 그 다음 두 번째 인간 유기체 우리 인간 유기체의 의사결정 문제해결 사고행동 이러한 것들에 주된 역할을 한다. 가장 중요한 기제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정보를 장기기억으로 장기저장으로 전달할 것인지 전달할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서요. 결정하기 위해 1번 이 1번과 2번 이 기능을 통합하는 역할을 한다. 그냥 이거는 써놓고요. 외우지 마시고요. 그냥 한 번쯤 그냥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그냥 읽어보시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 현재의 유기체한테 필요한 것들을 일시적으로 저장을 해요. 그리고 어떤 행동을 결정하기 위해서 주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장기저장으로 각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 얘와 얘의 기능을 통합한다. 이러한 것들이 단기저장의 역할입니다. 효과기 같은 경우에는 그 반응을 산출하는 사지를 조절하는 근육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그냥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운동 제어의 관점에 대해서 들어가서 볼게요. 운동 제어의 관점 운동 프로그램 이룬 관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특정한 자극에 대한 반응이 대뇌피질 속에 미리 저장되어 있다고 보는데 그 형태를 운동 프로그램이다 라고 한다. 그리고 그 운동 프로그램은 하나의 반응과 1대1 대응 관계를 갖는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운동 프로그램의 특성 움직임이 발생하기 전에 그 움직임에 대한 계획이 하나의 프로그램 형태로 기억 속에 저장되고 이렇게 가장 높은 대뇌피질 수준에서 구성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움직임을 실행할 능력이 있는 가장 낮은 중추로 전달된다. 읽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밑에 슈미트의 일반화된 운동 프로그램 불변 매개 변수가 있고요. 가변 매개 변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그 의미에서 똑같아요. 가변하는 거는 변하는 거 불변하는 건 변하지 않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요. 가변 매개 변수를 먼저 볼게요. 동작의 시상과는 달리 매 동작마다 일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동원되는 근수축에 의해 발휘되는 힘의 양을 조절한다라는 게 가변 매개 변수예요. 그리고 동작에 따라 운동 프로그램을 뭐 다르게 선택한다. 불변 매개 변수는 어떻게 그냥 그대로 인출리 반응을 순서를 배워라고 이러한 것들이 그대로 되어 있다.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도식이론 슈미트가 역시 도식이론이라는 것을 내놨어요. 도식이론은 우리 좀 전에 폐쇄회로이론이랑 개방회로이론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근데 어떠한 제한점들이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얘는 폐쇄회로이론과 개방회로이론 이러한 것들의 개념을 통합했어요. 통합해서 두 독립된 메커니즘을 가정한다. 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로 나오는 게 회상 도식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재인 도식이에요. 우리 뭐 할 때 개회식 열잖아요. 그렇죠? 개회식 개회식 이래서 얘는 개방회로이론과 연관이 되고요. 재인 도식 같은 경우가 폐쇄회로이론과 연관이 돼요. 이거는 회상 도식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과거에 했던 것들 있잖아요. 떠올려 보는 거야. 떠올렸는데 그걸 떠올리는 게 회상이잖아요. 떠올려 봐서 그대로 하는 그러한 기전을 얘기한다. 그래서 얘는 빠른 움직임에 빠른 움직임에서는 회상 도식이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어떤 피드백을 이용해서 계속적으로 하는 이러한 느린 움직임에 대해서는 재인 도식 폐쇄회로이론이 연관이 된다라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아시겠죠? 느린 움직임 폐쇄회로이론 빠른 움직임 개방회로이론 개회식 그렇게 해서 슈미트군은 도식이론을 얘기했다. 그 다음 다이내믹 시스템 이론의 관점에 대해서 나와있죠. 다이내믹 시스템 다이내믹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게 이론의 특성이 자기 조직의 원리라는 게 있고요. 자기 조직의 원리 그리고 비선형성의 원리 이러한 것들을 주장해요. 이게 뭐냐? 보시면 켈서 같은 경우에는 운동 프로모의 역할 대신 지각 동작 연괄 관계를 중시하며 인간 움직임의 협응 구조를 강조했어요. 즉, 유기체 환경 과제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기 조직의 원리와 비선형성의 원리에 의해 인간 운동이 생성되고 조절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뉴엘이라는 사람은 유기체, 과제, 환경 이러한 것들이 인간 운동을 제한하는 요소라고 간주했어요. 제한하는 요소다라고 간주했는데 이러한 제한 요소의 상호작용으로 상호작용으로 얘네들이 상호작용을 해요. 상호작용을 해서 어떤 특정한 아주 특정한 조건에 부합했을 때 그럴 때 인간 행동이 생성된다.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고요. 비선형성의 원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간 프로그램에서는 계속 어떠한 것들이 구조, 기억 표상의 구조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얘는 운동 프로그램 관점에서 제시하는 기억 표상의 구조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제를 깔고 있고요. 인간 행동 자체가 예측이 되어 있지 않다. 예측되지 않고 비선형적이다라는 거죠. 선형적인 관계를 갖지 않고 비선형적인 원리를 구축한다라고 하는 것. 인간 운동의 변화가 선형적인 경향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이 다이네믹 시스템의 이론입니다. 이렇게 해서 2018년도에 기출이 됐었어요. 보시면 어떤 유기체 환경 과제의 상호작용을 얘기를 했었고요. 이러한 것들의 특정한 조건에 부합했을 때 행동이 발생한다라는 것과 우리가 우리 행동 인간 행동이 선형적이지 않다. 비선형적이다. 라고 했던 것들 한 번쯤 읽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운동학습 운동제역 아 운동제역까지 지금 들어가서 봤습니다. 운동제역 어떤 심리학에 들어가서 어떤 기전이 세고 생성이 되는 기전 원리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중시하게 봤던 그러한 영역인데요. 어떤 키워드 막 생각나시죠? 선생님이 이상한 것도 했어. 막 폐피라는 것도 했고 개인지덕 막 이러고 귀엽게 하고 과이 안줘 막 중국인처럼 이렇게 하고 이랬어요. 이러한 것들만 일단 기억하세요. 기억하시면 그러한 것들이 나중에 우리가 한 번 책을 볼 때 바바박 떠올리면서 한 번쯤 웃으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강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 강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